소보로도 아니고 소부르빵 했는데 소부르빵이 있대 마법사로 합시다 이게 근본이다 그냥 근본 하하 이 지은 아니 과도 모르겠단 말이야 뭘로 할까? 누가 사용중이냐? 누구냐? 뭔놈이야 왼쪽에서 두번째 액션? 왼쪽에서 두번째 액션? 하하하하 스포메이케 왼쪽에서 두번째 액션? 그냥 가장 무난한 액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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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보르빵 소보로 소보로 소보로빵? 소보르빵 있네? 하하하하 이미 있네? 소보르빵이 있어? 있겠지 이런거? 아 이미 있네 빵이름은 이미 있네 소보르빵 있다고? 이것도 있다고? 소보르빵 소보로도 아니고 소보르빵 했는데 소보르빵이 있네 이것도 너무 꾸져 아 속보입니다 꾸져 영어로 뭐야 소보로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있다고? 아이 뭐 소보르빵이 있어 소보로 아 소금도 있네 하하하하 못맞는 한국어로 해야 돼 소프레도 소 와 맛있겠다 하하하하 드디어 드디어 하하하 하필 하나